10월에 도쿄수도와 동북지역 아우무리현에서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12월에고 야만하시현에서 진도호약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동북지역 아우무리현에서 또 한 번 진도호강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에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6시 42분에 동북지역 미야기현 아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도카라열도에서 25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 아바다에서는 12월 9일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아바다에서는 12월 12일까지 1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1일까지는 아우무리현 동조가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국 10월과 12월에도 마찬가지로 도쿄 수도지카지진과 동북지역의 연속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12월 12일에 이바라 기현 남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호카이도 이브리지역에서도 12월 10일에 규모 2.6이 발생한 이후에 12월 12일 일요일에 호카이도 네모로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시간 뒤에 또 한 번 12월 12일 일요일에 호카이도 도카치 남부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시간 뒤인 12월 12일 12시 22분에 또 한 번 호카이도 서쪽앗바다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도쿄와 동북지역의 강진 이외에 12월에도 도쿄와 동북지역과 호카이도 인근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